특색있는 무선충전기가 눈에 보여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베이프럭스의 클레버 타키온 듀오입니다 이 녀석은 이 충전기가 분리형인 듀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탠드 형식이 있고 자석처럼 붙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2충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포트가 있기 때문에 떼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 둔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뭐 얘는 침실, 얘는 사무실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을 것을 예비했으면 케이블을 하나쯤 더 넣어줬어도 되죠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여기는 뭐 보선충전이 된다 웬만한 QI 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다 될 텐데 내가 쓰는 워치 충전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막상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내 모델이 어떤 건지 호환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심플하지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한 것 같은 특이한 녀석이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녀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끝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녀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녀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녀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녀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